바이크가 10분간에 400원밖에 안하네요 어? 어? 픽스 볼스 하하하 아우아 마이네임 유캉콘이 여보세요 위도채요 아 러브샷? 아 좀쯤 아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인도네시아 왔으니깐 발리는 와야될 것 같아서 그냥 무작정 계획 없이 오긴 했는데 제가 이제 비자가 이틀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저번에 많았던 그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추천해준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이 근처에 비치클럽 있다 하더라구요 저기 가서 한번 놀아볼게요 잠시 영상 시청하시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제가 드디어 첫 광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광고 정말 간단 명료하게 1분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서브샤크 vpn 입니다 다들 해외여행 하시면서 공용 와이파이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저도 매 국가마다 유심을 구매해서 사용하긴 하지만 가능하면 데이터 절약을 위해 공용 와이파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지금 이곳에도 여러 공용 와이파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공용 와이파이들은 보안이 취약해서 해킹에 노출될 위험이 높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서브샤크 vpn 을 알게 된 이유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vpn 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총 100개국에 3200개의 서버를 가지고 있어 공용 와이파이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기기에 도움 시에 접속하여 가지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해외여행 준비하실 때 빠질 수 없는 게 숙박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라별로 가격 차이가 조금씩 있다는 거 아셨나요 이럴 때 vpn 을 사용하여서 나라 위치를 변경하여서 예배를 하시면 조금 더 여행 경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서브샤크 가입하실 때 jhp 코드를 꼭 입력하셔서 3개월 추가 무료 유형 혜택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과 강호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여기 발리 하나 좋은 점이 여기 시내에 환전소가 진짜 많아요 거의 뭐 한 블럭다 한 두 개 세 개씩 있는 거 같은데요 보니까 환율도 나쁘지 않더라구요 지금 화내 보면은 네이버랑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보면은 환전소 여기 하나 있죠? 저 앞에 또 있죠? 그 앞에 또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실 때 달러로 환전하셔가지고 여기 오셔서 환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밥부터 먼저 먹으러 갈게요 오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네요 여기 바비 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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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00 루피아 제가 저번에 만난 있는 친구들이 발리에 가면은 이걸 꼭 먹어 보라고 하나같이 다르게 추천하더라구요 근데 음식이 시킨지 1분 만에 나왔어요 제 생각엔 아마 만들어 놓고 그냥 파나봐요 음.. 이게 보니까 돼지고기랑 껍데기 튀긴거랑 여러 구속국국 같은데 와.. 이거 돼지 껍데기가 엄청 부툼하네요 이게 살짝 매콤하긴 한데 진짜 맛있는데요 음.. 그럼 이제 배도 치웠겠다 비치클럽을 놀러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쑥스마 와.. 근데 여기 바이크가 10분간에 400원밖에 안하네요 엄청 싼데요 레츠고 레츠고 5,000원 맞나요? 예 쑥스마 쑥스마 바이바이 하이 헬멧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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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멧 쓰고 갈뻔였네 쑥스마 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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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쑥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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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여기 이용을 어떻게 하는거지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용을 하는거지? 어떻게 이용을 하는거지? 어떻게 이용을 하는거지? 그냥 제가 1,500,000원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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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000원 아하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아직도 없어져요 여기서 쉬면서 술을 마시다가 더우면 뒤로가서 수영을 하고 아니면 저 앞에 나가서 수영을 해둔대요 아하 쑥스마 여기서 쉬면서 술을 마시다가 더우면 뒤로가서 수영을 하고 아니면 저 앞에 나가서 수영을 해둔대요 쑥스마 쑥스마 와 여기 분위기 너무 좋은데? 쑥스마 이게 락커래요 이게 쑥스마 오케이 지금 다 여기에 넣고 오 오 부러진 자고 놀랐네 빠진거였어요 아 너무 더워가지고 이 앞에 풀박아가지고 한잔하면서 쉬어볼게요 와 근데 여기가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다 만석인데 만석 우와 오늘이 평일 화요일인데도 사람이 엄청 많네요 자리가 없어 자리가 오 둘이 자리하나 미웠다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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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몰디브는 아니지만 목입고 한잔 시켰습니다 그나저나 여기에 혼자 온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다들 커플이 있네요 커플 이치킹들 타블루 타블루 이 타블루 이 타블루 저는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이 타블루 이 타블루가 팔레스타인의 이 타블루가 이 타블루가 이 타블루가 이 타블루가 아주 유명한 타블루 믿을까요? 당연히 고마워요 이 타블루 이 타블루의 누구냐고 ал?", 살살 알brand 작은 호텔 이 타블루야 뭐 이렇게 엄마 pak 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 축구하고요. 축구하고요. 모두 사랑합니다. 좋은 프로페셔널. 싸우고 웃기고 웃기고 아주 멋있네요. 고맙습니다. 어떤 채널을 만나요? 네. 호텔, 좋은 생활이에요. 좋은 생활이에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하지만, 시간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잘하고요. 아직 어렸을 때 네. 한국에서 어렸을 때 아랍국이 똑같은 30년대에 다들 결혼할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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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녕하세요. 네. 미안해 너 알수? 내가 이 여자친구가 들어간다 다음에 또 왔어 나도 가 너 아무것도 없었어? 아니야 여기 술은 안 부끄러워 좋아 아 괜찮아 근데 너가 다른 곳은 없을거야? 네 근데 내가 더 도와줘 아, 네요. 혼자서 세기가 놀았는데 이제 나왔어요. 네. By the way, what's your name? I don't know your name. Shit. Shit? My name? You can call me 여보세요. 여보세요? Without 세요. Without 세요? 여보? Where did you learn that? I have so many Korean acts. So what is your name? Hana. Hana? OK, nice to meet you.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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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Oh, no. 절친이네, 절친. 절친에 가기로 왔나 봐. 안녕하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 have a boyfriend from Korea. Really? The name is Taehyung. Taehyung. BTS. Bullshit.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어? 왜? You can order anything you want. You can order anything you want. I do. I'm a little bit poor. I told you I already had. I don't want to eat long. You like pasta. Yeah, I like it. So you help him. OK. I don't drink beer. What do you drink? Because my stomach hurts. Do you drink vodka, whiskey? OK. Sosma. Mowali. Do you know Mowali? What does that mean? You're welcome. We're welcome. Sosma. Sosma. Ah, 맞아. This is what my granddaughter orders. My granddaughter orders. My granddaughter orders. You know? You're just a peso. What about your friend? What about your friend? Why you come here alone? Why my friend? Just came here alone. Yeah. OK. It doesn't matter. Why? You want with my friend? I know. OK. If you're OK, I'm OK. Don't stare at me like that. How old are you? Me? I'm 33. So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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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33. I was born in 1990. And you? Sosma. Sosma. Sosma? So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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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m 23. Sosma. When you said you're like 35, I think maybe 10% Yeah. Maybe. Yeah. You good? You good? I'm kidding. I'm kidding. I bought a lot of Korean food. It's a big one. But this bread is a service. It's good? It's good? It's good. It's good. Thank you. Thank you. One more. It'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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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you know Korean food? No. I'm kidding. Really? I have so many Korean friends. My ex is Korean. That's why. Do you have a girlfriend? No. Why? I have a long time to meet your girlfriend. Because I'm traveling. I'm a traveler. So I have to move, move, move to our country. That's why. Oh. Soon. Thank you. 10 December. Do you know Fins? I heard it. Fins Fish Club. Yeah. I want fish. Really? S-I-G-R-O. G-R-O? G-R-O. What's that? So like taking care of our guests. Especially who spend a lot of money. If you're going to Fins, maybe I will give you 50% off. So if I go to tomorrow, could you give me 50% off? Really? Yeah. Promise. This is your first time in Berlin? Yeah. Huh? Yeah. It's not in Iran. So you only 5 days? Or 40? Yeah. 3 days. For us. Can you drink before? Yeah. Really? Okay. Try? Yeah. Okay. Why? Heavy? Sorry? Heavy? No, I'm heavy. Why are you always like this? No, I just put down my hair. You know what? I got my hair cut in Indonesia. So I really like it. I'm going to show the picture. I also show them my picture. But it's not the same. Yeah. Oh, it's not bad. It's not bad. It's not bad. You guys, I need to eat. That's usually when people eat. I don't know anything about it. Okay. One, two, three, two, three. Why? Why? 왜 마사지? 모두 마사지를 보냐면요 어디? 땐? 마사지 보면 좋아요 그러면 더 좋아요 마사지 또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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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 그리고 몸을 마사지 그러면 땐 더 좋아요 제가 마사지 네 Люб그맨 야 오? 시ki? 응 아니.. 빨리 빨리 그냥 너 오빠 왜? 아! 비슷해! 비슷해! 찐! 럭샤? 하나, 둘, 셋 강한 느낌? 아니 거의 40dB 35dB 네, 35dB 그치 왜?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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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아니요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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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술 귀여워 왜 얼굴이 너무 랩 오빠, 이리 와 아니요 얼굴이 너무 랩 그치 보다 너무 랩 귀여워 조아 매주거리 작업사 매주거리 작업사 어허 you know maybe i heard before but i forgot there is one famous actress maybe yeah show me 이 친구 핸드폰에 한국어 자판이 있어요 i told you i have a poem and i'm not liar oh okay ok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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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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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one so i'm this one this girl this girl not you oh this one they're so sexy so same like me 너는 어떻게? 에이 어떻게? 나 나 나 나 누나 누나는 없애 진짜로 어떻게 되세요? 나 나 나 나 나 너가? 아니야 아니야 너가? 왜? 너가? 너가? 나 나 없애 나 나 없애 나 나 없애 나 나 너 왜? 너 왜? 너가? 너는 정말 노을때 그래 만약 나 우유를 입고 아무것도 안장비해 고마워 너는 먹지 못하고 아니 왜? 아니, 나는 그냥 로브샷도? 왜? 정말 귀여워 오빠, 오빠, drink water 오빠, 월다 몇 번져요? 왜 너의 싫어? 그래 네 좋아 한국식품은 러브 샷이거든요? 한국식품은 러블러스에요 러블러스에서 러블러스에요 러블러스에서 러블러스에 러블러스 있어요 러블러스에 러블러스 저는 러블러스에요 하하하하 아하 처음이야 내가 먼저 말해 나는 러블러스에요 그 처음이야 나는 러블러스에요 아하 그래서 나는 당신이야? 나는 당신이야? 나는 당신이야 너무 귀여워 왜 그렇게 귀여워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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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마지막 우리 아직 많은 마지막 마지막 너 정말 무거워 그래서 마지막 마지막 너 정말 무거워 나는 여성 나는 여성 나는 여성 오케이 나는 여성 귀여워 나는 여성 이 마지막 이 여성 너는 가게 가게 이 여성 이리 와 오빠 이 여성 이 여성 이 여성 이리 와 오케이 그렇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바 바이 바 바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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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